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2025년 삼재띠 중에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가 좀 어떨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양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삼재띠 리뷰를 이렇게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세 번째로 찍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돼지띠 여러분들은 복삼재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았고 토끼띠 여러분들은 반반, 그리고 양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악수삼재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삼재띠가. 그래서 양띠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번에 운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인생의 뭔가 큰 갱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이때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때 진짜 힘들었다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이 많은 운기거든요. 그래서 좀 무탈이 잘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요. 양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삼재의 운기의 테마가 키워드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부분일 수가 있는데 자아성찰이에요. 자아성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냐. 근데 이게 인간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 직장적인 부분, 여러 가지 건강적인, 여러 가지 모토에서 내가 생각을 하기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내가 답을 딱 찾으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 여기서 좌절하게 되면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게 보면은 대청소의 운기예요. 대청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싹 다 정리해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건데 그냥 대청소가 아니라 완전 대청소입니다. 먼지까지 하나 다 털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재물적인 것도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그렇죠? 사람적인 부분도 내가 떠나보내, 인연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잘 넘어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91년생이죠. 신미생 양띠입니다. 우리 신미생 양띠는 어떤 부분에서 자아 성찰이 일어나냐 보면은 직장, 결혼, 이성 이런 부분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자아 성찰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어떻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눈에 보여요. 금전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좋은 이성을 만나면 결혼 잘하는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좋은 강남에서 사는 사람 갑자기 내가 막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까? 돈이 기준이 될까? 명예가 기준이 돼야 될까? 아니면 자아 성찰이 기준이 될까? 건강이 기준이 돼야 될까? 학식이 기준이 될까?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돼요. 이게 자꾸 목적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겪고 나면 인생에 있어서 아마 신미생 양띠 여러분은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면 탐지가 끝나고 나서도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듯고 흔들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굳건한 신념이 생기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신념을 찾을 수 있는 양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장 크게 흔들리는 때가 을사년 25년도입니다. 내년에 이런 크게 한번 희청하는 일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무탈이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79년생 김희생 양띠입니다.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에서 내가 이제 대청소, 자아 성찰이 일어나냐면 문서를 지는 운, 투자를 하는 운 그리고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뭔가 배움이 부족하다? 학식에 대해서, 정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과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년에 보면은 이제 야간학교 다니시고 대학교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 있죠? 뭔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 좋게 가면 좋은데 이제 안전적으로 빠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특히나 종교적인 부분으로 빠지는 것도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기독교보다는 이단이나 타이비 이런 쪽으로 가실 확률이 높고 공부를 이제 인생의 공부를 잘 배우면 좋은데 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교 쪽, 사주, 철학 이런 쪽으로 빠지는 확률이 높고 너무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정보와 지식들을 갈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세계랑 좀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세계를 탐구하게 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진짜 나는 자연이다 가장 많이 크게 될 수 있는 띠가 우리 김희생 양띠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고민과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가장 크게 흔들리는 달은 역시나 을사년 내년이죠. 이때 가장 크게 흔들릴 확률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상생활과 괜히 감이 크게 나지 않도록 내 마음 관리를 잘 하라. 여러분 무탈이 넘어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67년생이시죠? 58살 정미생 양띠입니다. 자 우리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자아성찰이 일어나냐 사랑관계에 있어서 자아성찰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졸혼이라고 하죠. 그런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 가족들에 대한 생각 동료들 그런 사람들 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 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있어서 뭔가 회복이 아니라 절단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멀어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립되고 고독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혜롭게 좀 잘 대처를 해야겠죠. 풀어가야겠죠. 인간관계를 그런데 힘들어요.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멀어져 버릴 여지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도 사랑관계는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해는요. 1,4년 지나고 병 5년 20,6년도 병 5년에 사람들 간에 있어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멀어지게 되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게 또 만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내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니까 만남과 헤어짐이 마음 알이 할 일이 좀 많다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무탈에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55년생입니다. 내년에 71 실순이 되시는 을미생양띠 여러분입니다. 을미생양띠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에 자아성찰이 인하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생활 패턴, 사랑관계 뭔가 자꾸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새로운 일상의 자극, 쾌락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것들에 자꾸 도전을 하게 되고 여행을 간다거나 뭔가 남들이 봤을 때 개짜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괜히 하기 싫어요. 남들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하고 싶고 그러한 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다툼, 시비구설, 관제 뭐 이런 거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건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 이거 좀 다른 욕구를 풀으셔야 돼요. 여행을 간다든가 새로운 뭔가 자극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런 쪽으로 받아야지 유흥이나 쾌락 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박, 유흥 이런 쪽에 빠질 확률이 있어요. 이런 운기가 왔을 때 연세가 연세이시만큼 좀 자중하시는 게 있겠지만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은 1, 4년 지나고 병 5년, 25년, 병 5년 이때 특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큰 자극과 쾌락을 찾는 일 연세가 있으셔서 괜찮을 것 같지만 아무튼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참고하셔서 무탄이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양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자아성찰 대청소가 일어나느냐 살펴봤습니다. 금전, 명예, 사람 내가 배움의 갈궁 여러 가지에 있어가지고 뭔가 자아성찰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봤습니다. 이거를 꼭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고독하고 무섭고 힘들지만 태풍이 끝나고 나서 맑게 개인 하늘과 거리를 보면은 와, 태풍 오고 나서 그런가? 공기가 더 맑네? 하늘이 더 푸르네? 그러한 자정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태풍의 그런 과정을 잘 겪으셔가지고 맑은 하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도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물들 많이 거두시기를 열심히 기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